야, 너구나? 이상하네. 아크에서 분명히 그 대가리 다 으깨놨는데 대체 어떻게 살았냐? 이번엔 그냥 아이클 목을 떼줄게. 아크에서 분명히 그 대가리 다 으깨놨. 아크에서 분명히 그 대가리 다 으깨놨. 아크에서 분명히 그 대가리 다 으깨놨. 아크에서или 한번 더 내가 도붙여 와면 실망 아, 지금 이제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... 어디서 죽을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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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